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는데요. 먼저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젊은 엄마들에게 기존 수입 제품에 대한 불만과 그들이 원하는 제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온라인 상의 마케팅을 통해서 실제 고객님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이 저희에게 고객님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프로슈머라 일컫는 주부 체험단을 통해 기존 자사 제품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불만과 요구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사십주 같은 것처럼 옆에 이렇게 좀 더 여기를 폭신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애들이 흔들려도 여기 머리 부분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저희가 그동안의 제품에 대한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준비는 했지만 고객들의 평가를 듣고 그거를 체험하고 리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고요. 아이 때문에 외출이 쉽지 않은 주부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 보다 구체적인 설문 방식으로 주부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담도록 노력했습니다. 애들이랑 같이 나올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좋고요. 내가 집에서 주부로만 머무는 게 아니고 의견을 개진했을 때 뭐가 바뀐다는 거는 굉장히 보람이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주부들의 생생한 목소리는 다시 한 번 객관적인 검증 후 상품 기획팀에 전달됐고 제품 개발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제품에 반영된 대표적인 아이디어가 바로 인디케이터. 유모차가 완전히 펴지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데 제품에 펼쳐진 상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배려한 작은 아이디어로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이 단기간에 급속한 성장을 이룬 비결 중 하나 지속적인 이벤트를 꼽을 수 있는데요. 시기별 제품별로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이벤트를 기획해 고객들의 참여를 유도한 것입니다. 고객들을 초청해 아이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는데요. 행사를 통해 더 많은 고객의 의견을 듣고 지속적으로 제품 개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목소리를 통해 수입 제품을 능가하는 안전성과 품진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들. 국내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이제는 유럽을 비롯한 해외 각국에 제품을 수출하며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일하는 엄마들의 가장 큰 고민은 육아죠. 예정되지 않은 회식이나 야근이라도 있으면 갑자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다급해집니다. 엄마를 도와줄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빠들도 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서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후 6시. 퇴근을 앞두고 직장인들이 바빠지는 시간. 최성희 씨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15년 차 베테랑 회사원이지만 저녁 시간에는 혹시 회식이나 야근이 이어지지 않을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것이 가장 힘들고요. 우선 아이들 맡길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난감할 경우가 종종 있지요. 여의도에 학원가.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 호균이와 성균이를 기다립니다.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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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도 엄마는 아이가 학교에 입학한 후 한시름 덜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커서 혼자 학원도 걸어 다니고 하는데 어린이집이랑 유치원 다니고 할 때는 누가 꼭 가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해야 되니까 그때는 아주 퇴근 시간이 전쟁터죠 전쟁터. 고용노동부는 직장맘들의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하루 3, 4시간 늦게 퇴근하거나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을 주당 15에서 30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줄어든 소득의 일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로 보존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도 줄어들지만 육아휴직에 비해 감소폭이 적고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